아, 나 감을 잃었어, 지금. 제가 카메라보고 얘기를 안 했더니 요즘에 좀... 그래서 누가 보고 있는 것도 되게 어색해요. 제가 바로 준비한 K입니다. 이것은 별이 언니를 축하할 용거죠. 저는 지금 새벽 1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달려온 이유는? 별이 언니의 첫 솔로를 축하하기 위한 용도죠. 나 진짜 못하겠어. 카메라, 나 직업 전부일까 봐. 초예요? 초는... 어, 나 좋은 생각 났어. 이 귀를 뽑고 여기다 초를 꽂으자. 귀처럼. 아, 어! 좋은 생각 났어. 다섯 개, 초를 다섯 개 정도로. 봐봐. 나 진짜 뒤친 것 같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약간 왕관처럼 할 거거든? 약간 불을 붙이면 왕관처럼 되잖아. 그게 뭔 말인지 알죠? 여기 있다 불 붙이면 이렇게 왕관처럼 되니까. 좋아. 좋지. 좋다,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선배님. 이렇게 해서? 최고의 K. 엔카를 뒤져 놓으셨다. 해서 오면 바로바로 축하를 할 수 있는 거죠. 끝. 옆방으로, 옆방으로. 선생님들 옆방으로 잠깐만요. 5분? 5분 내예요? 5분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거까지 3분 걸렸어요. 얼마나 걸린다고? 이거까지 3분 걸렸어요. 5분? 5분, 5분. 2분 남았어? 이거 짜리기만 해. 붙이 가요? 떨려구. 나 이런 이벤트 너무 오랜만에. 아, 숨이 안 쉬어줘. 여기 솔로 축하합니다. 솔로 축하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한옥 축하합니다. 무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첫방 축하합니다. 맞아, 맞아. 지금 5분이야? 어떡해. 아,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나 떨려.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이거 내린데. 첫방 축하합니다. 첫방 축하합니다. 첫방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무료인 첫방 축하합니다.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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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나와 있었구나.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소감, 소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휘인 씨가 와줘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저도 너무 휘인이라 오랜만에 봤어요. 네. 저희가 휴가 중에 이렇게 또 여기 아까 찍혔단 말이야. 먹은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먹은 건 아니에요. 뮤비 때도 응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응원을 봐줘서 나 완전 이벤트 같다. 이거 그냥 업체를 차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나 파티 플래너 할까? 어, 그러면 될 것 같아. 제 2회 지금.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이따가 온다고 하길래. 근데 생각지도 못했나? 근데 생각지도 못했나? 아우! 참싹인 걸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렇게 안 감사하게 느껴야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새벽이라 그래요? 잘잖아요. 그냥 오지 않아요, 그녀는. 케이크에 이어 커피까지. 야, 명수 진짜 많을 텐데. 응? 명수 지금 너 카드 괜찮나? 아니, 내가 언니한테 호우, 호우. 몇 명이 있는데 스멜 몇 명이 아니라. 호우, 호우. 오늘 좀 많이들 오시더라고. 오늘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 언니 자다 왔어요? 아니, 난 뭘 자다 왔어. 여기 말고 여기 엠카 왔을? 오기 전에. 아니에요. 아, 집에서 집에서. 오! 운동하다 갔어요. 오, 진짜요? 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알아요. 세 개 손가락으로 내가 싹 그. 움직이지 마. 내 세 개 손가락 살 쪄. 근데 왜, 왜 내 계란에 고쳤냐. 아, 이랬네. 내 세 개 손가락 살 쪄서 그래. 하나, 둘, 셋. 네, 형. 아, 응. 네, 네, 이거 케이크. 입을게요. 안무 중에он. 에게야 돼? 어, 그래. 이 몸 원래 춤은 입으로 완벽한 장면이지? 뭔별리이다. 와우. 하나, 둘, 셋. 햄버거. 겨인가리우. 노르침. 오코올린.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느낌 어우 룩 룩 룩 룩 오 세켬들켐 아 아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턱 오빠 잘 먹어주세요 룩 surprise 사랑 룩 룩 료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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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au должны 탕후루 탕후루 먹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어디서요? 와 진짜 많다 저요? 나는 먹고 싶다 바이구니 바이구니가 좀 많다 저는 바이구니가 탕후루 못 먹은지 모르는데 이거 케이크인 거 같아 축하해 이클립스 얘는 뭐지? 뭔지 알아 이거? 어 몰라 난 다리 태양을 우리 하나씩 먹을까요? 문별스 여기 너가 땡큐 포크 플라워 베리 플라워 나는 L을 먹겠어 문별이 이니까 아니구나 L이 아니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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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맛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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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루 탕후루 아 탕후루가 녹아가 어떡해 어 이거 약간 직접 만드신 뭐야 설탕이 다 떨어져 이런 의미가 없는데 안 돼 마이 슈가 아오마가 녹았어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네 우리 회사 분들도 싸웠는데 응? 우리 회사 분들도 몬스타 파 몬스타 파 파가 나눠져요 저는 어렵네 몬스타 덕이세요? 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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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백 다 다 다크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다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몬스타는 거의 봐왔던 느낌이라 PS 그래도 햄지는 돌려주세요 이런데 내가 볼 때 여기 팬분들도 햄파야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없다니까 이게 대중성이야 무슨 마이너스 이게 내 봤을 때 대중이야 아니 뭐 지금 너무 얘밖에 없어 여기 딱 그건 취급도 안 한다 와 디테일 귀걸이 손보다 더 커 저는 저는 브라운 브라운이 중립이에요 그래서 얘도 봤다 쟤도 봤다 이러잖아요 막 왜 브라운이 브라운은 그럴걸요? 그쵸? 엽질 자신이 없어 그럴걸요? 아마도? 여기에 하나 PPM 뭐 있어요? 하나 이렇게 PPM 하하하 하하하 새콤 딜캠 여기 너무 여긴 노골적이구나 여긴 어때요? 이렇게 살짝 여기 위엔 노골적이에요 어휴 약간 그거는 광고를 하겠다 이거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광고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응 살짝 보여요 약간 네온으로 꾸몄다 메인원이시네 그 기사에서 잘못된 게 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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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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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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